너만 만점 맞아라! 안녕하십니까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폭입니다. 우선 우리 많은 전국에 계신 분만이들 고등학생이 된 것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고등학생은 중학생과는 좀 다른 정말 큰 차이가 있지요. 중학생은 뭔지 모르게 아직은 좀 어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만 이 고등학생은 이제 대학생이 되기 위한 전단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이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 때문이지요. 자신의 꿈과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인 고등학교 시절 그 고등학교의 시작인 고1 정말 중요한 학년입니다. 시작 즉 출발이 좋아야 하지요. 자 고1을 시작하는 모든 분만이들은 이러한 생각들로 고1 공부를 시작할 때 이런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자 고등학교 때는 정말 진짜 대박 열심히 했 거야. 그리고 정말 이제부터 부르시험은 다 100점 맞아버릴 거야. 나는 다짐을 하게 되지요. 여기에 있었던 고등학교 때 장풍이처럼 이거 나야. 고등학교 때 지금이 훨씬 더 젊어 보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 다 갈 수 있어!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요. 이제는 전문가에 의한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땐 그냥 열심히 하면 그냥 코트게 막 나면서 그냥 밤새우고 막 그냥 외우고 막 그러면 점수가 그냥 막 올랐어요. 아니 사실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한 애들이 더 많았습니다. 과급까지 급봐 하면서 나중에 해도 다 따라간다는 그런 생각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다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목표를 정해야 되고 그리고 입시 정보도 알아야 되고 똑같은 시간 동안에 누구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하나 그만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린 이제 고1 첫 시작 바로 통합과학이라는 것을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통합과학 이 통합과학의 전국 1위 장풍이가 이 전략 그리고 공부 방향을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고1 때 배워야 하는 이 통합과학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통합과학의 특징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볼 텐데 이름이 왜 통합과학이냐 바로 하나의 단원에 물화생지가 함께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존 우리가 배웠던 중등과학은요. 학년별 최대 8개에서 9개의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각 단원별 배우는 과목은 이렇게 물리, 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지구과학 이렇게 단원별로 명확하게 구분지어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통합과학의 특징은 하나의 단원 안에 물화생지의 내용이 같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일단은 물질과 규칙성이라는 단원을 배우는데 그 단원은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이냐 이런 화학적인 원소의 생성을 글쎄 지구과학적인 우주의 탄생으로 설명을 하고 별의 진화를 통해서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지며 이 원소들이 화학 결합,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통해 화합물을 만들어서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은 무엇이다 라는 내용을 물화생지의 전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통합과학, 융합과학 이와 같은 변화의 특징은요.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잘하면 된다. 라는 어떤 편식되는 성향을 좀 줄이고 많은 학생들의 융합적인 사고를 위해서 변화된 아주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과학의 모든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요. 중등과학의 연계성이 70% 이상이다라는 것. 우리가 중등과학, 통합과학은요. 우선 중등과학과의 연계율이 70% 이상이 되면서 이 중등과학에서의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1단원의 첫 소단원이 바로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단원에서는요. 바로 표에서 보듯이 중2때 배웠던 물질의 구성과 그리고 중3때 배웠던 화학반응에서의 규칙성 이 단원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게 됩니다. 이때쯤이면 한숨을 한번 쉬어야 돼요. 중학교 때 진짜 과학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발령기야? 중학교 때 정말 과학 차단도 안 봤는데 발령기지. 큰일이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중등과학을 꼼꼼히 정리해 놓았다면 사실 고등통학과학을 시작하는 데 큰 장점이 되겠죠. 하지만 너마 강의에서는 이런 과학의 초보자, 노베이스 과학의 노베이스인 그런 풍마이들을 위해서 센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설명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 내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뭔지 알아? 통학과학의 특징들을 알면 뭘 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뭘 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 공부를 안 하면 언제나 그 자리, 맨날 그냥 다짐만 합니다.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러한 풍마이들이 통학과학에 흥미를 갖고 그리고 통학과학의 성공으로 고1 내신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장풍이가 통학과학의 선두로 나서게 됩니다. 바로 장풍이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보면 장풍이는 중등과학부터 강의를 쭉 해왔고요. 그리고 물화생지원 전 영역의 모든 강의를 해봤으므로 전 과목의 중요 부분과 그리고 우리 풍마이들이 각 과목별로 어려워하는 부분을 미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풍마이들의 눈높이 눈높이에서 통학과학을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을 좀 더 쉽게 그리고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요. 중등부터 우리나라에서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최초, 처음일 것입니다. 바로 중1부터 고3 수능까지 강의하고 있는 유일한 온라인 강사지요. 그래서 장풍이가 만든 통학과학 강좌는 바로 너만 봐! 이 너만 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만 봐! 너의 만점을 위한 바람이죠. 첫 번째는요. 단계별 정리. 그렇습니다. 공부는 항상 첫 단계가 중요하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냈다 문제를 풀면 그게 이해가 되고 머리에 들어오니 그게? 그치 않아? 그냥 외워야 돼. 이거 해야 돼. 부담감만 커질 거야. 그래서 완벽한 개념 이해와 용어 정리를 위해 장풍이는 한 강이 한 강이 다양한 코너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딱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나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걸 왜 배우는 거야? 이걸 도대체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그래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것을 왜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단원과 연계되는지를 간단한 키워드로 먼저 공부의 동기부여와 그리고 핵심 내용을 먼저 살짝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풍만이들이 다 알고 있겠지요. 장풍이를 중학교 때부터 봤던 풍만이들은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실생활과 관련 지어가지고 아주 그냥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설명하고 또 아이고 재밌잖아요. 그리고 아재 개그 우리 풍만이들이 좀 더 쉽게 암기하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풍이네들아 컴퓨터 그래픽, 그래픽 모션 같은 거 얘들아 이런 걸 아끼지 않아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걸 왜 하겠니? 그냥 들으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보면서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열심히 내용 정리를 한 후에 내용 학습 후 바로 복습해야 뭘의 기억에 남는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해력도 증가가 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하죠. 바로 기출 문제들로 구성된 실력 다지기 이 실력 다지기로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복습해 보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적 학습으로 하나의 단원 내용이 머릿속에 확실히 저장될 것입니다. 장풍이 야심작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너만봐 교재가 있어요. 너만봐 교재를 자세히 보시면요. 장풍이가 우리 풍만이들의 그 Q&A 게시판에 올린 궁금증들을 모두 다 첨삭으로 다 실어냈고요. 그냥 책을 보면서도 혼자 복습할 수 있도록 완벽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장풍이의 설명들을 전부 다 이렇게 첨삭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단원이 끝날 때마다 문제로 다시 한번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바로 내필통 모의고사가 있지요. 이 내필통 모의고사 이것은 바로 내신 만점 필수 통학과 문제풀이의 약자입니다. 출제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풍만이들이 잘못된 오개념과 그리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잘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장풍이는 남한볼레라는 부교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풍만이들이 장풍이랑 같이 필기도 하고 장풍이와 호흡하면서 집중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이 남한볼레를 잘 작성해서 자신만의 통학과 노트를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것 그러면 용어정리에 강해지고 이것을 빈 바탕으로 서수령 대비와 이해까지 잘 어우러질 거라 장풍이는 확신을 합니다. 자 또한 이 강의와 그리고 교재뿐만 아니라 우리 풍만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상에서 웹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은 바로바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한참 있다가 답변을 받는다? 우리 풍만이들의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장풍이는 이 게시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시간 이내에 답변으로 아니 그냥 딱 답변이 올라오잖아? 바로바로 답변을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풍만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장풍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우리 풍만이들은 뭐 선생님 새소식이라던가 메가캐스트 등을 이용을 해서 장풍이랑 많이 소통하고 좀 더 친해진다면 더더더 공부가 재밌어지고 자연스럽고 활기찬 수업이 될 거라 장풍이는 굳게 믿습니다. 또한 장풍이 SNS 등 뭐 인별그램 뭐 이런 같은 것으로 장풍이랑 즐겁게 소통하면서 우리 고1 시작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풍만이들 새로운 교과서와 새로운 대학 입시 제도로 머릿속에 혼란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고등학교 딱 올라가니까 얘들아 괜히 쓸데없는 불안감이 있고 막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교육 개정이 여러 번 바뀐 장풍이가 느끼는 것은 단 한 가지 공부는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입시 제도에 대한 관한 분석은 장풍이가 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은 통학과학을 그냥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1 시작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장풍에게 게시판에다가 무조건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통학과학은요 지금부터 스튜디오 모든 스튜디오를 촬영할 것이고 그리고 총 59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3에서 4회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 우리 풍만이들은 그래 꾸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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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과학을 공부해 주시고 통학과학 모든 나중에 원파트의 모든 과목이 기본이 되고 국어영역 우리가 비문학 파트라던가 다른 영어영역의 지문에도 이런 과학적 소재가 나올 수 있으므로 고1 때 통학과학을 잘 다져주시면 고3년 3년이 편할 것입니다. 꼭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같이 한 번 또 따라해볼까요? 통학과학 누구만 믿고 따르면 된다고 바로 장풍입니다. 자 새로운 과목으로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과목이지요. 이제 학년도 올라갔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통학과 고1의 시작 우리 모두 장풍인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도 열심히 해서 자신감으로 가득한 풍만이들이 되어보도록 합시다. 자 고1 시작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풍만이 4F 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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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